원컵 내던가 한 번에 때려줬던가 한조.. 한조 왜이래 올라가려 한조는 못올라가네 한조에 올라간지 있는데 내가 건드려서 떨어졌어 근데 두 번은 못올라가네 개 불쌍하다 루시오 잘가 뭘 가만히 있니 솔져 진짜 불쌍하다 솔져 다 죽였어 다 죽였어 나 힐좀 줘 아냐 아냐 그냥 있어 나 힐 먹고 가야지 다 멈춰있네 애들이 당황했어 거점을 점령하는 중이에요 아 순서 위도우.. 위도우 캐리? 어 그래 내가 세 명 잡았어 아 네 명이구나 장 먹었네 아니 다 다 멈춰있더라고 애들이 웬 납치 어 우리 팀 가만히 있다 죽네 리퍼 온다 나이스 어 나 잔다 팜물이 방어해줄 거야 팜물이 방어해줄 거야 방어해줬다 방어해줬다 타이밍 이거 포탑하게 해 오 나이스 나이스 궁술각인데 궁술각인데 궁 없을걸? 응 너무 조져나가지고 타이밍 광장 아이고 아이고 맞았다 한 발 빗나갔는데 우리 겐지 죽는다 아이고 이거 다음에 봉쳐줄게 어? 지금 봉쳐져야겠다 겟려 없네 어? 쟤 왜 이렇게 붕 떠? 이 용적인 황을 안전하게 지킬려 한다 영웅이요 일어나세요 메르샤 살렸어 어? 저기 안 맞네 왜 어이 잡았다 다이스 끝 오오 좋아 아건 겐즈구만 요오 플래 잡티? 크흐흐흐 이건 뭐냐? 아 박충이다 스탠보인 오케이 안녕Hm